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정부 방침에 따라서 대구, 경북도 내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합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한 주 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하루 평균 400명을 넘었습니다. 이대로 두기에는 너무 위험한 상황.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내일부터 2주 동안입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대구, 경북의 코로나19 확진 환자 증가세는 각각 하루 평균 1.6명과 5.0명으로 권역별 1.5단계 격상 기준인 주간 일일 평균 30명에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전국적인 확산세를 막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이 필요한 시점으로 봤습니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9가지 중점 관리 시설은 기존 1단계 방역에서 이용인원과 영업시간이 제한되는 등 방역수칙이 강화됩니다. 구호와 노래, 설명과 대화가 필요한 행사는 인원을 100명 미만으로 제한했습니다. 여기에다 대구시는 정부의 1.5단계 조치안보다 강화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함성을 지르거나 식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일반 공연장을 비롯해 실내 스탠딩 공연장, PC방, 오락실, 학원, 스터디카페 등지가 대상입니다. 감염병 전문가들께서 감염 전파 위험이 높다고 생각되는 음식물 섭취 검지를 권하셨고 그 의견을 수렴해서 음식물 섭취 검지를 강화했습니다. 경상북도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상향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23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사람 간의 접촉을 줄이는 게 방역의 핵심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수능, 성탄절, 연말연시를 맞아 모임과 외출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거듭 부탁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